안녕하세요 돼지 쪼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 고고고 이번에 해볼 게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방탈출입니다 똥입니다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말 그대로 협동해서 방을 탈출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 어 아 뭐지 이거 문이 안 열리지? 이거 눌러야 될 것 같은데 버튼 열려라 참기 이거 이거 그거 그거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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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써 버그 아 뚫어버리지 아 문 뚫어버리지 아 왜 안되지? 중간에 좀 밀어봐 밀어 밀어 당기는 문일수도 있어 어떻게 당기지 근데? 혜슬아 나갔니? 아니면은 그 여기 누르는게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뚫려있잖아 이 뚫려있네 어딘가 보이지 않는 뚫린 벽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버튼을 눌러줘야할걸 눈을 쳐 눈을 쳐서 열어라 아 반동 그렇지 반동 반동 반동을 이용해 반동 반동 흫 아 납작해졌다 밟혔어 자라면은 넘어졌을 때 자리로 됐을 때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빨봐주세요 머리통 밟아 보라니까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나 이거 상하네 저번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한 명 지나가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 이 버튼이 아닌가 누군가 버튼을 눌러줘야 할걸 버튼 어떻게 누르냐구요 어 됐다 와 뭐야 세상에 루스가 세상에 루스가 아 안돼 내가 누를 수 있어 내가 누를 수 있다고 버튼 봐봐요 버그 걸려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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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라 참깨 와 10분 동안 저기서 막 이랬는데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봐봐요 이거 봐봐요 얘들아 나간 얘들아 나 지났어 한명만 더 한명만 더 있으면 돼 아 깰 수 있다고 탈출할 수 있다고 세번째 비밀번호는 7 세번째는 7 혼자서 못 올라가 한명만 와주세요 한명만 와주시라구요 아 뭐야 윗방에 사람 엄청 많잖아 윗서버에 사람 엄청 많으면 윗서버로 옮겨가자 가자 척통에서 가자 오 얘들아 얘들아 문 열어줘 문 열어주세요 들어주시라구 어? 얘들아 허허허 안 열어주냐 얘들아 얘들아 아 내가 열 내가 연다 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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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뭐 이래 나 뭐 이래 나 이상해요 아 나 이상해 반대로 반대로 어 뭐지 어떻게 된거지 뚫고 여기까지 날라버렸는데요 시작 지점까지 점프 뒤니까 어떻게 된거지 헬프 누르니까 뒤로 날라가요 점프 뒤니까 들어줘오 오 꼈다 꼈다 반 넘어갔어 반 넘어갔어 이야 반 넘어갔어 좀만 더 힘내면 돼 거의 다 넘어갔어 아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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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봐 저거 봐 벽돌 구동한다 하하하하 어 방금 열렸다 와 야 너 열쇠 갖고 있었어 왜 안 열어줬어 2 2 2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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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비밀번호는 5 2 5 2 7 5 2 7 1 5 2 7 1 땡 어 맞네 5 2 7 1이잖아 5 2 7 1 5 2 7 1이야 얘들아 비밀번호 5 2 7 1이야 헤헤헤 됐다 휴 어 문 닫았다 열었다 여는거다 어 이제 진짜 점프맵인가보네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인가 하하 오우 오시무시한 것인가요 어이코 어이구 어 저친구 끝장났어 끝장났다고 아하하하 요기 아닌가봐 여기아냐 여기아냐 무조건 떨어진거봐 아 여기아냐 친구야 밀지마 자...여기 아니라고 여기나 아니라고 어시모시악 탈출인가? 이걸로 탈출 된건가 아 뭐이래 이거 저기 아닌가 위쪽인가 진짜 가보자 얘들아 빨리 가봐 떨어지지 말고 조심해서 가라고 나도 떨어질 뻔했다 아 뭐야 탈출했다 어쨌든 탈출했다 방탈출 성공 최하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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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 예 예 예 예 뭔데요 비켜 예 신난다 아아아아아아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그 뭐냐 방탈출 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셔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으면 담라랑 안녕 뿅